헤미컨? 뚜둥이 왜? 뚜둥이 잠깐만 뚜둥이 괜찮은데 왜?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걱정하지마 강차 180개 엄청 우긴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나 봐요 피가 왜 달았지? 피가 왜 달았지? 근데? 찔림? 왜 찔린거야 찔릴게 있나? 우와 나 엄청 뚜둥이 뚜둥이긴 했네 벽이 하나 날라갔어 회색 거부 출산했어 애들 멘탈이 너무 안 좋아졌다 안전기 쓸 때가 온 것 같애 안전기 한 번 쓰자 안전기 액티베이트 동물금주림 해결하고 미니건 94%짜리 하나 지열발전기 출력이 있으니까 축전지도 어느정도 감당이 되네요 여기까지 하면 꺼야겠지 창고 꽉 찼다고요?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제가 설정해놨어요 순위는 좀 낮은데 안전기 부품제작하는 거 그거 있나? 에 청하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슴 사슴 얘들아 화재진압 전선을 여러개 하길 잘했네 수리하고 어차피 화재진압이 무조건 랜덤하게 터진다고 하면 차라리 전선 여러개 하는게 나아 물론 여러개 하면 크게 하면 안되겠죠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범만 저기하면 될거 같고 이거나 야 석재 이제 그만해 석재 그만하고 메카노이드나 하라고 메카노이드나 감자하고 다 어디로 다 처먹은거야 이거 지금 야 이거 좀 아니 이거 약간 음식이 좀 모자른데 지금 안일한거 같다 가을 2일 아니 안자라잖아 그럼 이제 아이씨 2일이면 안자라 아이씨 음식이 지금 동물먹이가 감당이 안되는거 같거든 카리브 잡아야될거 같다 근데 그냥 잡으면 안되고 다 데려가서 잡아야돼 저 아까 보니까 보통내 기계들이 아니더만 저 아까보니까 보통내 기계들이 아니더만 그래서 아 바밀아 너무 안 맞아 깜찍여 바퀴받 괜찮아? 어이 무서운 놈들 진짜 보통 애들이 아니라니까 어 굉장히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 슈단 멘탈 안좋다 아픔 이게 메카나이트 때문에 그런거 같아 아무리 봐도 시저? 그때가 또? 회신 복장 아 새로 들어온 멤버들 저거 안해줬네 쏘리 동물을 슬슬 도축해야될 것 같다 야 낙타 버리자 낙타 버려야될 것 같아 낙타 수고했는데 아 돼지를 도축할까 차라리 돼지를 훈련하는데 얘네 비용 많이 들어갔는데 아니 감당 안되는데 이거 낙타 한마리 낙타 두마리 두 마리 다 도축하고요 방금 뭐지? 방금 차용시킨게 저기가 시킨거 같은데 어? 망노동하고 건설박사 노동이하고 건설박사 심박사로 옮겨주자 빈약침대 하나 까고 빈약침대 하나 까고 왜 아무도 안오냐 얘들아 나 민망해 빨리 아 이걸로 돼있구나 아 이걸로 돼있구나 야야 왜이래 상태 아 가리브한테 쉬어야겠는데 박쌤 박쌤 아 그 카리브한테 칠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지 예술가 멘탈 지금 박살할텐데 이러면 11일 남았어요 일단 형님 때 남매 사망 정창민 사망은 얼마 남았지? 끝났나? 강각기 메카나이트 개쩐다 이거 아니 이것들이 야 운반을 하랬더니 삭 몇개 처먹고 운반하네 봤어요 방금? 그냥 음식이 아직 모자란건 아닌데 그 위기감 느낀다 지금 사실 밖에 순록 좀 데려오고 엘크 몇마리 잡고 이 엘크는 여기 위험하다 저거는 한두 명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각이나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 동물두 운반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네 그쵸? 그쵸? 건설박사 멘탈 안좋아 아 망노동하고 건설박사죠 야 왜 이거 빈약으로 나왔어? 어이씨 망노동하고 건설박사 해결해드렸구요 어어 어 미니건 두자루 좋은 침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래 목재가 지금 너무 많이 남는다 목재가 쓸데없나? 4개를 일단 건설을 해보고 그중에 좋은걸로 갑시다 야 야 메르띠가 결국 건설이 11레벨이 됐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옥천허브 옥천허브가 또 아 병원침대 그거 약품 많이 들어갔는데 22개인데 지금 약품 22개인데 우주산 골조 만들어준다 강철 200개 플러스 150개 그럼 근데 박격포를 왜 안만들었지 오! 아이씨 진짜 놀래기 안해봐 아이씨 박격포를 떨어지는줄 알았네 진짜 전선 끊었어? 그러네 이어줘야죠 뭐 아니 강철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오호 강철이 있다 이 정도 파 봐야될거같아 여기 이 정도 파 봐야될거같아 여기 이 정도 파 봐야될거같아 여기 15도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뭐 전력은 딸리는가? 차고있어요 차고있어 시간이나 걸리겠지만 차고있어 뭘 갖고 오는거야? 전파암 덩어리 몇개 안남았구만 얘들아 일어나 깨라 얘들아 일어나 좋아 에이스 좋아 부강 부강 들어온데 시간을 오래걸리게 해야돼 오! 기계 부품이다 얘들아 얘들아 메카노이드 분해 좀 하면 안될까? 야 메카노이드 분해 왜 안하냐 어? 이씨 돌려 돌려줘야지 또 메카노이드 돌리러 갑니다 돌려라 메카노이드 어 제작을 하도록 해 쓰읍 재련은 아니겠지 제작은 맞는거같은데 아 재련쪽인가? 재련인가 이거? 쓰읍 식량부족? 하진 않는데요 꽉! 들어차게 하긴 해야돼 근데 아 호호 양조대 늘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 너무 먼데 양조바다 시간 다 갈텐데 여러분 그냥 호불 젖다 갖다주면 되겠지 아 너무 먼데 친막스 아 난방구족 어허 난방구족이구나 어디가는거야? 다람쥐 사냥중? 내가 사냥시킨적이 없는 없는데? 투나미가 할일이 없어? 투나미가 할일이 없어? 지루 다시 뒤집어지다 야 찌찌리네 찌찌리 이게 하나도 없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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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플라스틱 나오지? 아 맞아 메카네틱 빨리 끝나야겠다 이거 혹시 거래가격에 도움되나? 잠깐만요 8%? 포서폭률 72%고 와 야 암트 이 새끼 뭐야 두 마리 늘어났어 벌써 헐 예술은 지금 두 명 있어요 이미 에이스도 예술 할 수 있구나 탈지? 어 메르띠아 멘탈 돌아와라 아 호첨증까지 걸렸나? 공상으로 저기 되는 겁니다 상을 좀 파긴 파야 돼요 근데 맞아맞아 호첨 나갔다 메르띠아 바퀴 박사 바퀴 박사 내려가 구조가 안 돼 구조가 안 돼 왜 구조가 안 되지? 구조가 안 돼 아 수면 중이네? 아 쓰러져서 멘탈이 돌아왔구나 아 쓰러져서 멘탈이 돌아왔구나 쓰러져서 멘탈이 돌아왔구나 너무너무 추운데? 어허 구조구조구조 구조구조 따뜻한 곳 데려가 아 전기 나가냐 이 타이밍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칩 더씩 올려야겠다 야 전력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야 그거 그거 쓰자 얘들아 청사진부터 음 나무 남는 거 다 이거 써 써버려야겠다 킬레 2도 한파로 이게 훅 갈 수가 있어 한파 오졌다 진짜 와 말도 안 된다 한파 건설 페일 실내 11도 오케오케오케 메르시 근데 일단은 그냥 자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어? 뭐야 이 새끼 이거 하지마라 그럼 돼지를 때려 이 새끼가 총으로 쏘면 악업맞잖아 오 메르띠 금방 회복했어요 역시 모닥불 파워 모닥불은 대단했다 역시 옷 입어 옷 입어 오케이 짠 짠 짠짠 너나 빠른걸 토끼 입지 말고 도망 입지 말고 너 저격 어디 어찌냐 저격 저격 내고도 그렇게 낮지가 않은데 여기다 야 건설박사 뭐해 이거 먼저 해 어.. 잠깐만 예수 건설박사랑 누구냐 망동이냐 세 개만 해야겠다 이게 잘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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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많은가? 자, 현재 81일째 120일이면 2년이구나 여기 시체 다 어디갔냐? 묻어버린 거 아니죠? 다 먹었나? 돼지는 추운 온도에 안 되네요 뭐 하는 소리야? 한 번 떨어졌구나 뭐 하는 소리야? 뭐 하는 소리야? 말버리 왔네? 어디가 얘? 아, 일로 오라고 이씨 도망다녀 왜 자꾸 아! 아! 노어오우 어, 뭐 그 뭐 프라이트 없구나 독성물실 나와봤자 근데 불이 사고하네 한파 끝나면 잡아야겠다 좀 위험한데 한파 안 끝났을 때 좀 지붕 없으면 뭐야 마무리가 안되서 그런가 애들이 하바 끝났다 오케이 여기까지 밖에 나가서 뭐하는거지 포탄 40개? 포탄 그만 만들어 포탄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막노동이 찼네 막노동은 멘탈 변화가 없는거 보니까 그쵸? 막노동이가 찼네 건설박사 멘탈 나갔네 아니 이게 무슨 1계절이나 가냐고 와 미치 진짜 이거만 써야되는 지금 하바 끝났으니까 슬슬 가자 이제 예술가하고 에이스 바퀴박사 근데 애들 멘탈이 너무 안좋네 아 에이스는 괜찮아 보이는데 에이스하고 근데 갈때는 다 가긴 같이 가야돼 윈..윈피의 주인이 아님 윈피 윈피가 누구야 이씨 바퀴박사 바퀴박사 데려가자 아 양조 아 양조 일단 양조는 좀 이따하고 이거 저거 제거부터 할게요 손 까셔서 제거 해야되겠다 멘탈 이속이 왜이래 아 식중독 걸렸어? 그냥 집에가 집에가 아 사람아 동물 안 때리니까 아 우리 내 동물을 때릴텐데 아 아 바퀴박사 또 멘탈 안좋아 낮이라서 안좋아 집에가라 둘가지고 안되는데 아 일단 집에가자 다 집에가자 애들 이제 술부터 만들자 그게 제일 급한거 같다 양조대 위치가 아 아 야 저게 뭐야 또 누가 어그로 끕니까 블랙을 당해야 쓰겄냐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